아, 진짜 너무 덥다. 이랑아! 어쩐다. 아, 이랑아. 갑자기 윙크? 아니, 힘 없어 보여서 그러지. 내 윙크 보니까 힘나지? 너 나한테 끼 부리는 거야? 뭐냐. 이랑아! 야, 너 대희랑 사귀니까 얼굴에 웃음꽃 폈다. 고야, 너 부러워서 그러지? 아니, 부럽지. 난 아직까지 모태솔로거든. 혜영아. 뭐 하는 거야? 아니, 힘들어 보여서 그래도. 내 윙크 보니까 힘나지? 충전 완료! 저, 이 씨. 야! 아니. 야! 내 집안에 왜 윙크를 날려? 미안해. 기분 나빴어? 내가 앞으로 다른 여자한테는 절대로 윙크 안 할게. 화 풀어, 이랑아. 미안해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저씨. 뭐야, 이 꼴가루. 충전 완료. 아저씨 힘내요. 갈게. 갈게. 야, 수이 아저씨는 아니지! 아니, 수이 아저씨는 여자가 아니잖아. 응? 힘내시라고 윙크한 건데 왜 이래? 하지 마! 그럴 순 없어! 이 세상에는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다고. 대휘 윙크 받고 힘내야 돼. 힘내세요. 아, 대신. 힘내세요. 마지막으로 힘내세요. 대휘 윙크로 충전 완료. 이거 완료. 완료. 뭐 없나? SNL엔 끝이 없으니까. 즐거움엔 끝이 없다. 티비엔.